맛있고 푸짐한 양은 물론 착한 가격까지 맘에 쏙 드실 겁니다 수제 함박 스테이크와 수제 돈까스에 심쿵할 준비하세요 참 사장님이 굉장히 섬세하신 분 같아요 포유 당신만을 위한 포크 나이프 너무 섬세하죠 이거를 이쁘게 우아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함박 스테이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숙 또 터뜨려줘야죠 또 예술입니다 이런 거 기분 좋잖아요 보이시죠? 소스와 계란 노른자가 섞이는 모습 예술입니다 계란 노른자가 곁들여 한층 더 부드러워진 맛 그때 기분 좋은 아삭함이 훅 들어옵니다 이게 파란색 아삭아삭한 체중원인데 이게 샐러리예요 샐러리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굉장히 식감이 굉장히 좋고 독특한 향이 또 나네요 식감도 식감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메뉴 돈까스 돈까스 아 독특해 돈까스와 숙주의 만남 숙주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싼 재료예요 숙주가 근데 숙주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 그리고 돈까스도 보세요 굉장히 빛고 온 돈까스가 두 덩어리나 있어요 이 비주얼 그리고 이 국가지 소스도 여기 있고 반찬도 여기 다 있어요 샐러드도 여기 있단 말입니다 헉! 단돈 만원 너무 착한 집인데요 이렇게 놓고 응? 숙주와 돈까스의 만남 과연 어떤 맛일까요? 싹싹돈까스네 음 아삭아삭 바삭바삭 삭삭삭 삭삭바삭바삭 헉! 사장님이 걸로 됐어 삭삭삭바삭바삭해봐라 응! 먹고 먹고 또 먹어도 입맛에 빠지면 피어나오진 못할 거예요 응! 응! 나, 나, 허니, I'm good I can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